도교육청이 책임지고 30학교 결혼대책 마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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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! 인건비 후려치는 30급씩 개선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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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! 초반 공부 수당 채불하지 말고 제대로 지급하라고 교장도를 실장도를 똑바로 하라고 교육시켜야 되는 게 도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? 새벽 출근을 하든 말든 연간에 쓰든 말든 결혼으로 급식실이 문을 닫든 말든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교육공부직은 부모없는 고아자식입니까? 네! 시일 내에 초반 공부 수당 미지급한 거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현장 개선하지 않는 모든 학교장 채불임금으로 배달하고 결혼 있는 모든 학교에 작업중직권 내릴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인건비 후려치는 30급씩 개선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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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!